자, 오늘은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의 성경 순서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또 혼동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성경 목록과 한번 같이 따라서 여러 번 부르면 외워질 것 같아요. 요새 그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성경 이름 외우기 그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와 사사기룻기 사무엘상아 열환기 상아 역대상아 에스라드에 미야 에스더 욕기 10편 참원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야 요에라모스 오바디아 요 나미가 나우마바 콕스바냐 하케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필리포 골로세 베살로니가 전우 디모데 전우 디도서 필레몬니 부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우 요한 1,2,3 유다게시로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합계는 66권 모두 성경을 외웠답니다 으하 으하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